대종경 제8불지품 7장 한제자 여쭙기를 진묵대사도 주색에 끌린다가 있는 듯하우니 그러하우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들으니 진묵대사가 술을 좋아하시되 하루는 술을 마신다는 것이 간술을 한 그릇 마시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 하며 또 한 번은 감나무 아래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사심을 품고 와서 놀기를 청하는지라 그 원을 들어주려 하시다가 홍시가 떨어지네 무심히 그것을 주우러 가심으로 여자가 무색하여 스스로 물러갔다는 말이 나네 어찌 그 마음의 술이 있었으며 여색이 있었겠는가 그런 어른은 출경계에 술이 없었고 색경계에 색이 없으신 열의 신이라 날씨가 없었고 그 와중에 저에게 3ユ娘의 일정과 흑이 없어서 현재 그 광야가 날씨가 없었나